자,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2019학년도 반수생 물리학습법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6평이 끝난 직후에요. 여러분들 그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수능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반수라는 건 또 제수랑 다르죠. 제수랑 3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해 12월, 빠르면 12월, 전해죠. 전해, 아니면 그 1월 정도, 정규반이 일반적으로 2월 정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행반이 1월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어떤 커리가 쭉 나오게 되는데 반수 같은 경우는 참 학생마다 수준도 다르고 시작하는 시기도 약간씩은 달라요. 물론 대부분 이제 6평을 전후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의 깊이가 상당히 큰 사람들이 많죠. 요즘 질문 게시판을 봐도 반수생들이 상담을 대단히 많이 올리고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메가스터디에서 제수학원을 3개 학원 정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존 사이트에서도 4개 정도의 제수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7개, 8개, 7개, 8개의 제수학원에서 거의 한 8년, 8년 정도, 8년에서 10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제수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6평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좀 한번 봐 보죠. 공부 안 해도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6평을 본 다음에 점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좀 세우는 편이지 않습니까? 물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점수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점수들은 사실은 지극히 아시겠지만 참고 자료로만 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지표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나의 기억이 조금 남아 있는가 감이 아직 남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그럼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6평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물리가 내가 취약과목인지 아니면 나에게는 좀 강한 주력과목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주력과목인지 구분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구분된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대략 어떤 그림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제 확인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그런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물리가 취약인 과목의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물리공부를 그리고 물리가 강한 과목인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EBS 활용부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EBS 여러분들이 그 EBS만 풀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EBS 얘기를 먼저 합시다. EBS는 일단 연계교제가 두 건이야. 그렇죠? 이쪽에서 해볼게. EBS가 수특이 있죠. 수능특강. 수능특강이 있고 오늘 이제 판매가 시작된 것 같은데 수능완성. 수능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능완성이 있고. 이게 지금 연계교제죠. 그렇죠? 애들이 연계야. 올해 70포인트 연계하겠다라는 연계교제가 바로 이 두 건입니다. 연계교제. 특히 반수 같은 경우는 효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잖아요. 이제 150일 막 이렇게. 그 안에 뭔가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을 생각한다면 이제 EBS를 주력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이 나와요.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EBS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건데 이건 연계교제가 아닌 것으로 발표가 됐어. 그렇죠?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비연계잖아요. 그렇죠? 비연계입니다. 비연계 교제야. 이 전에도 EBS에서 나오는 연계교제가 아닌 것들은 있어. 무슨 기출문제집도 있고. 그 다음에 강사들이 진행하는 EBS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크게 의미가 없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 연계교제. 그리고 이제 수능 직전에 나오는 이 파이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책은 가장 주력적으로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수능완성입니다. 수능완성이 주력적으로 보셔야 돼요. 주력. 수능특강과 이건 비연계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 그렇죠? 비연계니까 안 풀기도 해. 게다가 이거 오류도 좀 많아. 비연계인데 매년 보게 되면 오류가 좀 많습니다. 물리적인 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대로 안 준. 이런 것들도 있고. 오타도 많고. 오답도 있고. 회마다 오답과 오류가 있었어. 작년과 재작년. 매년 그래. 비연계다 보니까 신경을 좀 덜 써서 그런지. 개정 초반에는 완전히 다 개정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다 개정을 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때 뭐 오류가 어마어마했고요. 비연계는 애들도 이제 관심도 없으니까 게다가 물리가 또 인원수가 좀 적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외됐었긴 한데 관심 별로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여튼 오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예전 걸 막 갖다가 넣어가지고 회차를 늘리기 시작하더라고. 새로 개정하지 않고. 물론 새로 개정한 것도 일부 넣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왔어. 지금 6년 차가 온 거야. 왔는데 중요도로 따지면 저는 이게 1번. 그리고 얘가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수능 특강의 가장 중요도가 저는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EBS를 분석해 온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첫 번째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은 이제 초창기 때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1월 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할 때 생각보다 이게 좀 수능 특강이 모르겠어.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들리는 품근에 의하면 좀 급하게 좀 작업이 되는 것 같아. 심지어 이게 검토 같은 경우도 이제 먼저 오픈해가지고 검토도 하는. 그렇죠? 공개해서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수능 특강도 올해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류들이 있고 필요 없는 문제들을 애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있더라고. 문제 풀다 보니까 이건 나오지도 않고 애매하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지도 않는데 애들은 안 풀리니까. 그게 애매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 풀고 있는 거야. 시간 낭비 아닙니까? 예. 그러기에 딱 좋은 책이 수능 특강이에요. 게다가 또 수능 완성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 그럼 수능 특강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로 품고 나와요. 수능 완성이 잘 보면. 문항수도 많고 뒤에 모의고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버린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게 맞고 저는 시간이 있어도 수능 특강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 쭉 풀어오면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야 될 것들을 추리면 몇 개 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몰라도 다음 과정에 보면 대부분 들어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저는 조금 있더라고 하더라도 수능 특강은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짜 계속 분석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되게 예민한 거 알잖아. 그렇죠? 예민한 거 알지만 저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완성을 좀 주력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파이널 실전문구사. 이거 잘 보세요. 작년에 20번 문제 있잖아. 물리원의 20번 문제가. U자관에서의 수면차가 변하는 실 끊어지면 올라가고 여기 추해 파텐셜 에너지 변화 구하라는 문제 있었잖아. 가장 많이 틀린 세 문제 안에 들어갔었죠. 그 문제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없었고 바로 그 EBS 파이널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게 비연계인데 불구하고 야, 비연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연계입니다. 그게. 20번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여기는. 게다가 이것들 연계할 때 지금까지 항상 평가원은 킬러 문제는 연계를 별로 안 했어. 킬러 문제는 EBS 반영을 잘 안 해. 사실 뭐 출제하시는 분들 EBS 반영하고 싶겠습니까?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변형해서 내라? 야, 교수님들이 그거 변형해서 내라 그러면 이거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사실은? 내가 볼 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 내가 충분히 문제를 만들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70%를 반영해라? 어, 모르겠어요. 일부 교수님들은 급하, 그럼 더 좋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탐탁지 않을 것 같아. 이건 저의 예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킬러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었거든. 반영이 안 됐어. 너희들 알잖아. 킬러 문제는 EBS 반영을 물리는 안 해, 적어도. 근데 지금 작년 실전모의구사에서 그게 비연계 교제에서 반영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잘 활용을 해야 돼. 오류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시면 돼. 알겠죠? 오류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마지막에 풀어. 마지막에. 수능의 감각이 거의 최고주에 일러서 다 다음 주에 이제 수능 보러 갈 것 같아. 이때 딱 풀어보면요.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다. 됐습니까? EBS에 대한 얘기 했어. 주력은 예고. 가장 마지막에 EBS 파이널. 회차 많지도 않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고 그중에 필요한 것들 공부한다. 이 정도. 수능 특강은 물론 시간이 남아 돌면 푸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남는다? 안 푸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효율을 생각하면. 특히 반수생들은. 반수생들은 저는 수능 특강 풀지 말라 그래 그냥. 하지만 이네. 알겠지? 이 두 개 가지고 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물리가 취약인 과목이 있지. 취약인 과목인 경우에 학생들 잘 봐. 미리 얘기할게. EBS는 수능 완성만 플러스 알파로 고려한다. 알겠죠? 조금 시간이 나면 풀면 땡큐다. 이렇게 생각해. 취약 과목인 학생들. 물리가 강한 학생들 있지. 강한 학생들은 수능 완성 위주로 공부를 하고 파이널에 활용한다. 알겠죠? 활용하시면 돼요. 저기 실전모의고사. 취약 과목인 경우에는 EBS 파이널은 비추. 왜냐하면 오류를 찾아가지고 그거는 필요 없는 것까지 너희들이 제끼면서 그걸 분석하고 공부하기는 취약인 학생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굵직굵직한 것들을 하는 게 더 낫다. 알겠죠? 그래서 EBS 파이널은 안녕. 파이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EBS 얘기를 먼저 해준 거야. 좋아요. 그렇다면 됐어. EBS이 끝났고. 보세요. 이제 취약인 학생들. 뭐 취약인 학생들이 있겠죠. 그쵸? 뭐 4등급 막 5등급. 3등급인데 애매한 3등급. 이런 사람들 약간 취약이라고 볼게요. 예. 나는 뭐 2등급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3등급.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를 말하는 거야. 지금 상황. 현 상황에서. 그런 정도라면 약간 좀 강한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취약인 과목들. 개념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내가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뒤쪽에서 포기할 걸 포기하고 앞쪽에서 여러분이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데 개념 공부는 가능하면 강의를 보면서 하는 게 좋아. 알겠죠? 강의를 보면서. 혼자서 하는 거는 매우 비추천드린다. 알겠죠? 왜냐하면 지식적인 것들을 쭉 보다 보면 그냥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다 보면 읽는 순간부터 금방금방 급격히 급격히 여러분들이 망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 좀 아니죠.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이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흐름이 있게 알려주는 거지. 그치? 기억을 하기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본다라는 게 더 느릴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장기적으로는 그거 아니야. 뭐 빨리빨리 공부한 다음에 빨리빨리 까먹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조금 느리게 공부하더라도 나중에 까먹지 않는 게 낫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강의 듣는 거는 수능까지 거의 남을 것이다. 특히 지식형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천천히 들어놓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배속을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학생마다 좀 다르겠지만 빠르게 듣고 싶겠죠. 막 2배속으로 듣고 싶겠지만 저는 아니야. 항상 급하게 습득한 지식은 급격히 잊혀집니다. 가능하다면 정속은 제가 조금 저도 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2에서 1.6 사이에서 들어라. 알겠죠? 여튼 강의를 좀 들으면서 개념 학습을 하고 이때 워크북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풀지 말고 그냥 기출 풀어. 기출. 알겠죠? 제 강의에서도 개념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 하지 말고 반수생들은 기출 문제집 있잖아.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해. 얘 공부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출 풀이. 근데 일반적인 기출 풀이 책은 제 책도 그렇고요. 기출 산백도 그렇고 여러분 시중에 사는 것도 그렇고 고난도가 다 포함돼 있어. 그쵸? 근데 취약인 학생들은 그걸 이 단계에서 풀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걸 잘 선별해놔. 안 풀리는 것들. 알겠죠? 예. 안 풀리는 것들을 좀 선별을 해서 한 번 쭉 보는 게 중요해. 알겠죠? 구평전까지는 조금 돼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평 전 정도까지만 개념과 기출을 좀 공부한 다음에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선별을 해. 그리고 구평을 봐. 점수 기대하지 말고. 알겠죠? 기대하지 말고. 뭘 기대할 거 있는데 반수지금 6월 3개월 공부한 다음에 1등급 나오기를 취약인 학생들이 다 물리 취약인데 3개월 공부했어. 1등급. 이러기를 원하진 않잖아. 적당히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고난도 문제풀이와 실전문의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쓴다. 제수학원에서 대부분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고난도 문풀. 원래 고난도 다 한 다음에 실전문의사를 푸는 건데 그게 아니라 두 개를 병행하는 거야. 생각보다 이게 효율이 있어. 알겠죠? 실전문의사 주당 2회씩 풀면서 고난도 문제풀이 일주일에 몇 분제 이렇게 풀면서 쭉 가는 거지. 욕심부리지 않고. 이때 이제 여기 선별했던 기출들 같이 풀면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EBS는 플러스 알파로 아 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제끼고 버려. 버리고 있다라고 하면 수능완성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기출까지는 끝난 이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어디든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지금 EBS 수능완성이 6월 20일 날 나오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을 때 나와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 냅다. 그래. 70% 연계니까 EBS부터 시작. 취약인 학생들이. EBS부터 시작.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돼. 여기는 쉬운 문제도 있는데 쓸데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 그걸 보는 눈이 필요해. 전혀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안 나올 것만 잡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간편하게 하자. 개념 기출한 다음에 고난도 문제 필요하면 실전 모유기에서 열심히 하다가 수능 보고 오면 돼. 됐어? 예. 물리학 강한 과목인 경우 강한 과목인 경우는 아직도 개념이 남아있어. 작년에 좀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다른 과목 때문에 틀렸어. 이런 게 합격을 못 했어. 원하는 학교에 다른 과목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 물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6형 봤는데 1, 2등급 막 나와. 대단한 거죠. 공부 안 한 지 몇 달 됐는데도 6형 봤는데 잘 나오는 이런 학생들은 개념을 시작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야. 이때 개념부터 시작하는 건 비효율. 사실은 개념부터 하면 좋은데 심리적으로 잘 안 돼. 듣자마자 강의를 듣자마자 아는 거 아는 거 다음 강의 아는 거 아는 거 이거 잘 모르나? 근데 뭐 들으니까 대충 알겠는데 다음 거 아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념부터 시작하는 건 좋지 않아. 알겠죠? 지금 현재 물리가 강한 반수생들 개념부터 하지 말고 찬찬히 기출부터 풀어 그냥. 기출 풀어. 작년에 많이 했지. 그렇지 했잖아. 그죠? 근데 한 번 더 해줘.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재밌어. 이제 물리 강한 애가 기출문제 딱 싸우고 풀기 재밌어. 왜? 아 잘 풀려. 잘 풀려. 아 근데 안 풀리는 것들이 생기죠.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기출부터 시작해. 알겠죠? 그러면서 고난도 문제 풀이 같이 해. 실전 300 선생님 커리에 실전 300 있으니 실전 300이나 특난도 주제특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들어. 고난도 문제 푸는 거. 그럼 재밌을 거야. 와 내가 개념도 까먹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도 풀리고 공부하는 재미도 생겨.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 호흡을 끌어올리는 거야.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지. 그치? 대부분 이런 것들은 굵직굵직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작년에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아직 덜 까먹었어. 아직 거의 남아있어. 거의. 되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부족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어. 기출은 전범일 거니까. 그치? 그래서 부족한 개념들을 좀 잘 갈무리를 해놔. 어떤 게 내가 안 됐는가. 이런 것들. 고난도는 계속 연습해. 이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9평 정도까지 좀 완료를 해. 9평 정도까지 이걸 좀 해. 9평 정도. 9평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지식형 문제를 틀려나가기 시작해. 4페이지 맞고 1, 2, 3페이지에 틀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고때. 고때 개념을 보완하는 거야. 9평 이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의 개념들을 잘 찾아가지고 거기를 보완해. 그때 개념 강의 들어. 전체를 다 들을 필요 없고요. 필요한 단원들을 여러분이 발견했을 거 아니야. 걔들을 발췌해서 수강을 해. 그러면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특히 이런 학생들은 수능완성. 수능완성은 아무 때나 해도 되네.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무리에 같이 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이거 다 한 다음에 EBS 수능완성 푼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강한 경우에는 이렇게 탁탁탁탁 끊어가면서 얘 완료하고 얘 완료하고 얘 한다. 개념 보완은 같이 실전 모의고사는 계속 할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9평 끝나고 나면 일주일에 2, 3회씩 계속 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예상문제 위주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보완하시고요. 이때 EBS 파이널은 같이 해내는 되겠죠? 파이널은 근데 최대한 마지막에 난이도로 따지면 제 실전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EBS 파이널 보면 되게 쉽다고 느끼는데 오류가 있거나 애매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덜 힘들려면 좀 후반에 풀어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파이널의 후반에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 후반에 EBS 파이널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연계가 아닌데 풀어보는 게 일반적으로 도움이 돼. 독특한 것들이 있어. 그 독특한 것들이 수능에서 살짝만 바뀌어 나와도 많은 도움을 받게 돼. 회차도 많지 않으니까 혼자서 좀 풀어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거죠. 강한 애들은 개념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개념을 약간 뒤쪽에 발췌해서 진행을 하고 약한 사람들은 개념부터 시작을 하고 알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제거하고 각자에게 맞는 필요한 것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어. 자 일단 물리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과탐 전체에 또 비슷한 느낌으로 공부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물리강사이기 때문에 물리에 대한 이야기만 딱 진행을 했어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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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